요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령연금수급액하고 거주중인 주택 한 채만 있는 경우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급증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매월 180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하고요. 시세 1억 8천만원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영상 뒤쪽에서는 더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도 보험료를 계산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부과되는 지역건보료를 계산해 보면요. 우선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보면 2023년 소득정률제 계산공식에 연금소득금액을 적용해 주면 소득점수는 306점이 되고요. 이 점수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63,810원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요. 시세 1억 8천만원인 주택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는 7,560만원 정도 하니까 여기에 기본공제에 5천만원을 적용해 주면 재산점수로는 146점이 나오고요. 보험료로는 3만420원이 됩니다. 이제 소득하고 재산에 부과된 보험료를 합해 주면 보험료는 9만4천230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험료의 12.81%인 장기요양보험료 12,070원을 추가해 주면 매월 납부할 지역건보료는 10만6천3백원이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소득으로 연간 2160만원인 경우에 거주주택이 시세 1억 8천만원이면 지역건보료는 매월 10만원 정도 부과되는 겁니다. 만일 시세 8억원 정도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역건보료는 어떻게 될까요? 시세 8억원이면 재산세 과표로는 3억3천6백만원 정도니까요.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14만1천9백20원이 됩니다. 여기에 소득보험료를 더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주면 최종 지역건보료는 23만2천8십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보유주택의 시세가 높아지는 이 중간 영역에서는 시세가 높아질수록 지역건보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것 볼 수 있는데요. 장기근속하면서 전 재산으로 똘똘한 집 한 채 준비해 둔 것이 건강보험료에서는 큰 손해로 작용하고 있는 게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